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았나요? 엑셀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고 하다보니 함수나 피버 테이블이 책에서 봤던 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점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물론 책에서 다루는 이런 모든 기능들은 실무에서 다 필요하고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이 한 가지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구조의 중요성을 실전 예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잘 보시면 이렇게 직원별 할당량을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동일한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형태의 데이터가 좀 더 익숙하신가요? 아마도 엑셀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관리하는 경우라면 왼쪽에 있는 표가 좀 더 편리할 거고요 반면에 회사에서 쓰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좀 더 익숙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표와 오른쪽에 있는 표의 차이점을 꼭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업무 시간이 최소 10배 이상 단축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있는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할당량이 가장 높은 1, 2, 3 등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엑셀을 조금 사용해 보셨다면 이 왼쪽에다가 이렇게 순위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large 함수를 사용해서 이 범위에서 각각 순위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편리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셀을 지정해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매번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이 함수에 사용된 범위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표는 어떨까요? 이 표에다가 필터를 적용하고요 이 데이터를 한 번만 내림차선으로 정렬하면 가장 높은 3개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밑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럴 때에도 이 필터를 한 번만 다시 정렬해주면 아주 편리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표의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바로 데이터가 누적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두 가지 예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있는 표를 잘 보시면 김태량이라는 직원이 4월달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되면 중간에 비어있는 범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더 늘어나겠죠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표는 어떨까요? 중간에 직원이 퇴사를 하더라도 그 직원은 제외하고 데이터를 쌓아주면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셀 없이 데이터를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큰 차이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저렇게 가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누적되면 결국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렇게 데이터가 가로 방향으로 길게 쌓이게 되면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요 이 하나의 표가 여러 개의 시트로 나누어지게 됐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또 다른 파일로 나누거나 그렇게도 안 될 때에는 여러 개의 폴더로 쪼개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입력하는 거는 그때그때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데이터를 취합해야 할 때 정말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자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누적되어도요 이 오른쪽에다가 연도라는 구분을 하나 추가해주면 이렇게 몇 년도에 몇 월달인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왼쪽에 있는 표와 오른쪽에 있는 표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론 겉으로 보았을 때 이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겠죠 바로 세로 방향 블록 쌓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엑셀을 사용하실 때 이 여덟 글자예요 세로 방향 블록 쌓기 규칙만 기억하고 업무에 적용하시면 실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불필요한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표를 잘 보시면 이 머릿글이 1월부터 6월까지 작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항목들은 머릿글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월이라는 하나의 필드로 구분되었어야 하는 값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표에서는 각각의 항목들이 이렇게 머릿글로 사용되었죠 자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아래로 쌓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쌓이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표는 어떤가요 이름과 월과 할당량이라는 각각의 세로 방향 블록들이 올바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누적될 때마다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이 세로 방향 블록 쌓기를 잘 지키면 결과적으로 실무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복잡한 함수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피버 테이블 하나만 이렇게 딱 얹어주면 업무 자동화를 한 번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잘 보시면 아까와 동일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피버 테이블에다가 이 각각의 블록들을 옮겨줄 건데요 보고 싶은 방향으로 이름은 왼쪽으로 그리고 월은 위쪽으로 그리고 할당량을 값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표와 동일한 보고서가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실 왼쪽에 있던 표는요 원본으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따로 있는 상태에서 피거 테이블로 만들어졌어야 하는 보고서 형태의 서식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로 방향 블록 쌓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정교화 예제는요 오른쪽 상단 이전 영상 강의에서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재 72쪽을 보시면 셀 병합 기능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사람 강의에 чаек 멀리 Ellie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oun 사람들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